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와 보좌하니까 국민의힘 김준호 전 선임 비서관,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국민의힘의 김준호 전 선임 비서관님. 원래는 최재형 의원님실에 계셨나요? 네. 최재형 의원실에 있었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는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지금 국민의힘은 최재형 의원, 민당은 곽상원 변호사, 개혁신당은 금태섭 최고위원이 출마하시는데 종로 지역 승부 잠깐 예측을 해볼까? 당연히 최재형 의원의 그걸로 간다고 보시나요? 네. 구도상 지금 금태섭 의원님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한 판 하셨었고 지금 곽상원 변호사야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사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로구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 후보 2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1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상은 최재형 의원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부사관님. 민주당 후보 2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개별 선거구 들어가면 그렇게 분석하는 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여조를 좀 보니까 최재형 의원님이나 아니면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혁신당 지지도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거 보니까 개인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는 연주 3등이긴 한데 개혁신당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한다면 3자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혜 보좌관님. 종로 판세요. 아니. 그런데 사실 종로가 원래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거가 돌입하다 보면 또 비판하시겠지만 이 거대 양당 구도로 또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쪽이냐 이 거대 양당의 1번이냐 2번이냐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정권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1번으로 기울지 2번으로 기울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보좌 보좌니까가 저희 뉴스테트케이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코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김준호 전 선임비서관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보통 그 의원실에 보좌진 분들이 보좌관 계시고 그다음에 비서관 계시고 비서 계시고 그렇잖아요. 각각 역할이 어떻게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훌륭한 두 보좌관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보좌관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의원실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총괄을 하신다면 선임비서관의 행동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랑 보좌관님들께서 이런저런 원하시는 말을 말씀해 주시면 선임비서관이 비서관들이랑 같이 그리고 비서분들이랑 같이 실질적인 법안을 만든다거나 정책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선임비서관이 진두지휘를 하면 그 결과물을 보좌관님께 보고드리고 보좌관님과 선임비서관 의원님이 회의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제일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행동대장을 하다가 오셨군요. 오늘 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표결 또 쌍특검법 재표결 모두 이루어졌는데 아직 결과는 안 온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야 간의 긴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조현욱 보좌관이 왜 이렇게 협상이 어려웠던 건가요? 이게 뭐 한석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가요? 잘 아시겠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본회의 원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전부 다 불만족스러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더군다나 특히 오늘 과정은 쌍특검법 표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좀 불만족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쌍특검법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게 뭐 선거용 특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특검 표결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털어버리고 싶은 건 사실이니까 이걸 연결하는 것도 좀 우스워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서둘러가지고 빨리 끝났어야 될 일인데 지금 마지막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오늘 본회의를 2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도 지금 오기 전에 보니까 공지된 건 5시 50분이라고 공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과정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국회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보내면 정개특위를 열고 그다음에 법사회를 또 열고 그럼 본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에 할까 싶습니다. 진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지금 5시 반 넘어가고 있고요. 이지혜 보좌관님. 여야가 오늘 합의한 선거구 획정이 보니까 비례대표 한 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는 열석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처음에 이 선거구 획정 안이 선거구 획정 위의 제안이 일단 서울 전북을 한 석씩 줄이고 경기 인천을 한 석씩 늘리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단 전북이 한 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전 과정에서도 보면 민주당 우세인 지역이 하나 줄어들면 저쪽의 우세인 지역이 하나 줄어들고 이렇게 좀 서로 평행을 맞춰서 이 협상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다소 불리한 채로 선거구 획정이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한 대로 이것을 수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형평을 맞추는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 쌍특검법도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준호 위사관님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의 비례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민주당의 의견과는 국민의 입장이 좀 사뭇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저는 선거구 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쌍특검법안이랑 같이 통과를 하자고 이제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 쌍특검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치적 현안에 불과한 것이고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참정권 국민의 기본 권리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묶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지금 막바지의 논의가 크게 됐던 것은 부산 관련한 문제였던 부산 남구를 합구해야 된다 합구하지 않겠다 부산 강서가 합구가 된다 찢어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지역의 형평성보다는 부산의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들이 사실 세 분 중에 두 분이 북구와 남구 의뢰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선다는 비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양당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더 국민께 사죄드리고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지역구는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 의원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여기에서 분구가 되고 합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문제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어떤 의원을 꼭 살려야 된다 이런 논의를 가지고 지금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북에서도 줄어들고 이 부산에서 이 험지에서도 또 이렇게 의석수가 줄어드는 이 과정에서는 민주당도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지켜보는데 참 흥미로운데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국회의원 유권자가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선거구를 획정해서 여기는 원래 우리 건데 왜 니네가 손을 대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민주당 거다. 여기는 국민의힘 거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놓고 그래서 어디가 유리하니 많이 후보자 문제는 아니다. 누구를 살리게 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져 있고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는 거라면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위성 정당을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그 난리를 치는데 비례를 하나 또 날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럼 비례를 없애자고 하지.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래서 정치기약해야 되는구나. 3당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 번 3당 중심의 세계관을 말씀드립니다. 선거구 획정이 제한대로라면 이제 거대 선거구도 탄생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예를 들면 강원,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은 서울 면적의 8배. 또 경기에 포천, 연천, 가평은 서울 면적의 4배가 되는데 국회 전개특위는 거대 지역구를 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울, 강원, 경기, 국부, 전북 이렇게 4개 지역구를 특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특례구역은 우리가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 왜 문제가 됐을 거냐면 사실은 인구수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데 이 특례구는 이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는 특례구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만약에 특례라고 부칙에다가 넣어서 4개 지역구를 만든다고 한들 이게 위헌 논쟁을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문제가 나왔던 건 어느 곳은 10만 명이 한 명을 뽑고 어디는 30만 명이 한 명을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구의 레인지를 정해가지고 유권자 수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대표성을 확보하게 하자는 게 취지인데 이 특례구는 편법이에요.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선거고 획정안 관련해서 양당 합의에 합서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느냐. 양당의 비례 의석 줄이기 시도에 좀 반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이재 보좌관님. 아니 근데 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아까도 민주당의 불리한 원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현욱 보좌관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이게 어쨌든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고 이 유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선거고 획정은 1년 전에 합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늦은 것도 지금 문제이고 지금 늦은 것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해로 양당에서 이러자 저러자라고 밀실 합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참 그 과정에서 정작 유권자는 없네요. 그렇죠? 원내대표 의원들이 만약에 이런 법 만들면 좋겠어요? 1년 전까지 획정 못하면 원내대표 달 전부 출마 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정영환 국민의 공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거고 획정이 확정 의결되면 나머지 선거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이 그러면 남은 지역구에 대한 공천 작업이 굉장히 속도를 내게 되겠습니다. 네네라고 짧게 가름했었습니다. 그때 아까 오전에 잠깐 기자분들께 브리핑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얼추 다 완성은 되어 있는데 선거고 획정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쉽게 발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후보자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치신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유권자 찾아뵙고 선거운동을 해야 본인 이름도 알리고 인사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고 획정이라는 이 지역을 쪼개고 붙이고 하는 이 사안들 때문에 피선거권자인 이 후보들이 그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뽑는 후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획정을 짓고 그리고 공관이도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표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권자와 후보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 몇 분한테 전화드려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를 못하고 있대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쌍특검법 지금 재표결도 오늘 이뤄지는데 아직 결과가 좀 안 왔죠.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조현욱 보좌관님. 뭐 결론은 나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구획정하고 묶어가지고 결국 오늘 좀 털어버리자라는 건데 부결될 것 같습니다. 부결될 것 같다. 누가 예상하듯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민당은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현역 의원들이 이 탈표를 고려해서 쌍특검법 그 재표결 시점을 조금 저울질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재표를 하지 않으려 했다가 또 다시 또 재표결 진행하게 됐는데 최근에 민당이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의원분들이 좀 탈당하는 상황까지 와서 오늘 재표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보다도 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다 예측하시듯이 어쨌든 부결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기사에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무음 공천을 하는 이유가 현역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 쌍특검법의 이 탈표를 최소한 막겠다. 그래서 현역들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 공천 잡음 없는 공천을 지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지금 공천 잡음이 많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탈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누구나 예측하는 대로 지도부의 불만이 많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또 불만의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이 장이 여기 한 번 더 열린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초에 이 민주당과 이 야당의 표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 쌍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숫자는 채우기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결과가 부결로 다들 예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좌 보좌니까 본래 취대로 보좌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의 공천 상황 관련인데요.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후보자가 3명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거쳐서 결선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좌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에 내려가서 총력전에 동참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총력전에 동참을 하죠. 밤낮 없이 일하시고 지역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두고 거기서 상주라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만 받아본 입장이라서 경선의 치열함은 사실 대통령 선거 때만 치러 봤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저는 따로 안 해봐서 두 보좌관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관록의 조현우 보좌관님. 이 총력전을 치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지역구에 가서. 경선 때는 캠프에서 상황실을 차립니다. 상황실을 차려가지고 통상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책임당원이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 5대5. 5분 8대2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당원 여론조사가 껴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 총점검을 합니다. 캠프를 캠프 내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협 그다음에 우리는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민주당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위원회 되어 있는데 말단까지 조직은 있습니다. 그 조직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응답을 누가 했는지 진짜 한 명 한 명 체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 상황도 점검하고 전화가 돌고 있는 상황도 점검을 하고 조직 점검 작업이 다예요. 0013님. 선거 때만 비굴할 정도로 인사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 위해 군림하려는 우리의 설량들이라는 문자를 주시네요. 좀 따갑고 아프긴 합니다. 이런 의견들 들으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여성 청년 비율이 낮아졌다. 낫다. 지금 보니까 27일 그저께까지 확정된 공천 후보자 132명 중에서 40대 이하 청년 후보가 18명. 전체의 한 14% 정도 되고 청년 후보 지역구도 대부분 또 험지거나 이런 곳으로 분류되고 이 지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데요.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청년 후보를 특정 비율에 맞춰줘야 되고 여성을 특정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 그거 그렇게 된다면 또 그거에 따른 시비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크게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봤었을 때 현직 의원들이나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랑 정치 신인들이 여론 조사를 하거나 인지도 조사를 했었을 때는 이길 방법이 단 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컷오프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단수 공천이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시스템은 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말 그대로 그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되고 개량화된다면 정치 신인들도 충분히 국민의힘 시스템만 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는 결과로 봤었을 때는 청년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단수 공천을 받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험지의 당협위원장들이었던 거지 당이 험지로 밀어넣거나 격전지로 밀어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오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보장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요.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를 이름 넣어서 제명당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대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입장이 없는데. 지금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친명과 신명이 아닌 그런 분류에 대해서 공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또 이게 이슈가 되고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찐윤 용산 이런 공천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쪽이 더 부각되어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성호 의원께서 그쪽에 나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숫자를 세보면 그렇지 않다. 비명 친명 이렇게 나누는 게 그냥 그렇게 범위를 한 사람을 섞으니까 그렇지. 세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지금까지의 구도로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친문이라고 분류된 분들이 여기에 많았고 우리 민주당 내에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게 더 많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이재명 대표가 서대문구에 나타나셔서 옆에서 난 단수받았으니까 친명이고 나는 경선이니까 난 비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웃으셨던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공천이 그렇게 험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저의 불만은 이게 지금 국민들께 당원들께 소상히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 당이 놓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지금 단수가 되었는지 왜 지금 경선이 되었는지 이 셋은 왜 결선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는 왜 컷오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이러한 수치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 잡음이라는 것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여성 그리고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나요? 이제 저희는 공천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신청 받고 공간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공천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공천 상황은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이 두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엄청 시끄럽고 언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설득을 못한다고 하는데 자기당 의원들도 설득 못하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못 챙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 보면 딱 우리가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비유해 보면 민주당 공천은 지금 동물공천이고 국민의힘 공천은 식물공천 같아요. 조용한데 조용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인들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득권 공천이에요. 저는 친윤 공천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보면 그냥 기득권 공천. 여의도의 승리.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다 이기고 있는 거고 여성 청년 비율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해요. 친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우리 김기현 대표도 다시 생환을 하고 당대표보다 더 소중한 게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당대표를 버리고 지역구를 사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 살아났으니까 조용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감동까지는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시스템이 있다고 그 공천이 잘 된 공천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혹시 그 여성과 청년의 몫이 국민의 미래로 좀 갈 수도 있나요? 반영이. 국민의힘에서요. 공간위원장이나 공간위원들이 국민의 미래에서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죠. 청년이나 여성 비율을 비례 순번의 50% 정도는 최우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미래로 청년 여성이 넘어간다라고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국민의 미래에는 가능성 있는 정치 신인들을 비례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당의 인재 영입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데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지역구 공천에 많이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아마 위성정당에다가 많이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은 지역구에 막 배치를 하면서 엄청 파열음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경향적으로 보면 이쪽 신인들은 위성정당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위성정당으로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여러 당이 같이 연안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 잠깐 해보면 지금도 이제 유세를 이어가고 있던데요. 왕심리역 현장 유세도 하고 있고. 그런데 향후 행보에 대해서 홍의표 원내대표가요. 탈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 결과가 앞으로 뒤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종실장께서 탈당을 하지 않으신다면 향후의 민주당 내에서 어떤 행보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임 전 실장을 이 성동구 여기에 공천을 하실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임 실장님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을 본인이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꼭 탈당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조현욱 부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나요?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선다고 하면 이건 심리적 분당이 아니라 그냥 분당이죠. 분당이고. 그런데 지금 소위 친문이라고 얘기되는 지금 열거되는 후보자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번에 출마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에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결국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수모를 다 겪고 아무튼 당에 남는다는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8월 전당대회까지 기다릴 거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탈당인데 탈당 이후에 그러면 현재 있는 기존의 정당으로 입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쇄속을 할 것인데 새로운 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다음 가능성으로 가장 큰 거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에요. 무소속 출마요. 네. 무소속 출마하면서 무소속 연대 같은 걸 만들겠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 노무현과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슬로건을 걸겠죠. 네. 지금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또 기동민 의원 이렇게 컷오프 되신 분들이 있던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우리 선임위 장관님. 사실 제 기조 중에 하나가 역집살림에 관여하면 된서리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질수록 사실 반사액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홍영표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큰 거물들이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소속이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판단인지 어떤 결단인지는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준호 전 선임비서관,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 개혁신당 조흥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